안녕하세요. 김구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보통 때 의상하고 완전히 다르죠? 맞아요. 제가 그전에 미치실버 코리아에 나갔을 때 이 옷을 입고 댄스를 쳤던 그 옷입니다. 미치실버 코리아 본선 대회 전에 하는 쇼케이스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장기자랑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할 게 딱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둘째 딸 키키가 엄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댄스 좀 어때? 라고 해서 댄스를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댄스를 추고 나서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때는 제가 현역 교장이었잖아요.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서 교장이 돼가지고 춤을 출 수 있느냐. 정말 민망스럽다. 너무하다. 창피하다. 이런 얘기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봤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을 비롯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참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칭찬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조금 그러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춤을 정말 편집하지 않은 그 오리지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춤이 그냥 나온 춤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얻어진 댄스였습니다. 그때 우리 둘째 딸 키키가 없었다면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밤마다 정말 우리끼리 표현을 빌리자면 발광의 시간, 발광의 밤을 보냈습니다. 키키한테 한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도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정말 미친 짓이라고 했던 그 편한 욕을 먹었던 그 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딸의 그 엄마 아니요. 그 엄마의 그 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 매의 효과를 함께 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엄마를 때릴 수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동작을 아주 습관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하나, 둘, 셋, 넷 근데 엄마가 지금 나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외우는 게 다가 아니야. 네. 어, 맞죠? 지금 이게? 네. 어떻게 뭐 2주일 할 거야? 아니면 하나만 정해? 그러니까 2주일 할 거야? 2주일? 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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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니, 그럼 코백으로 할 거야? 멋있고 싶어. 멋있게. 섹시하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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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겠어. 달려가겠어. 야. 야. 이렇게 하면 되지. 형, 봐봐. 할게. 시작했어.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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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어. 근데 많이 나가라고. 나가도 돼? 많이 나갔잖아. 아니야. 엄마가 지금 안 써.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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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어. 오케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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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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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one, two, a, one, two, three, four. President me bounce, hear me, President me bounce. President me bounce, hear me, President me bounce. 이렇게 여기까지 한 번 축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를 일주일 남은 장기전연, 장기전연 경영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춤을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are you ready? Go!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엄마가 조금 더 많이 익숙해 있어요. 갑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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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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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오른쪽의, 왼쪽의 이걸 내려야 해요 바운스 바운스 노 여기를 바운스 여기를 탁 쳐줘야 돼요 엄마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느낌 바운스 바운스 힘이 있어야 돼요 한 바퀴 돌 때 돌아가는 바운스 처음에 시작할 때 힘을 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팔을 같이 하면 팔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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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투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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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뭐 어떻게 왜요 엄마 벌써 끝내시라고요? 더 할 거예요 자 2분만 쉬겠습니다 어머 혼자 연습하세요 연습하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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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